이제 코드 4개를 가지고 울면 안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. A코드, E코드, E7코드, D코드 총 4가지 코드가 되겠습니다.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E7코드 A코드 D와 E, E7 그리고 또 D 코드 이렇게 총 4가지 코드를 가지고 울면 안 돼 를 연주해 봤습니다. 속도는 조금 빠르지만 한 박자에 4개씩 규칙을 잘 지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1, 2, 3, 4, 울면 안 돼 D 코드 A,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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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마지막 부분 다시 들어보시면 다녀가신데 다녀가신데 둘, 셋, 넷 짠짠짠 빰 자, 여기는 A, A, A를 친 다음에 빰 이렇게 한 번 더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둘, 셋, 넷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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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이런 식으로 마무리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